아, 광희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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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갔다고. 광희빈. 3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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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어인 연희로 이뤄지는 겁니까? 네가 네 죄를 알렸다. 제가 죄가 뭐가 있습니까? 1년. 이 앱을 외모로 여기에 시집어들밖에 더 있습니까? 거기서 어디라 오도한 조지라고. 전하, 저도 이제는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. 매일 영수입 착신지 못할까? 맞죠, 은사님. 어떤 애 갖고 저를 꼬셔가든 이유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? 자, 긴 말할 필요가 없다. 사약을 얼른 가져오거라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뭘 먹긴 먹네. 전하, 먹네. 먹네요, 이희재 씨. 뭘 먹네요. 얼굴이 이제 모울도 매기 싫다. 전하 예약이 돼 있습니다. 병원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. 오일과 미나를 주셔서서. 전하! 이 사약을 어트 전국으로. 원, 젠! 마시자, 마시자, 마시자. 마시자, 마시자. 전하! 약이 들어간다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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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! 사약 대신에 수청을 들겠사옵니다. 내 수청을 들겠느냐? 얘 수척을 안 들었고 안 걸겠네. 갑자기 수척을 듣네. 뮤직비디오 찍었네. 벚꽁씨가 보이더라, 벚꽁씨가. 벚꽁씨 한 거. 아, 이 패로디 했네. 패로디, 패로디. 이렇게 하나 해봤어? 전하, 몸이 내 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전하, 전하 세자를 보시옵소서. 당장 쳐라. 내 인형, 네가 감히 나한테 이를 수 있느냐. 어머, 힘이 왜 이렇게 좋아.